안녕하세요. 나날의 지니입니다. 목소리로 인사하려니 좀 쑥스럽네요. 네, 그 제가 공지를 올리려고 했는데 공지를 올리려니까 그 구독자 천명이 되어야지 공지를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저의 열 분의 구독자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정중하게 목소리로 전하려고요.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에도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게 되어서요. 이번 주 업로드가 일요일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목이 빠지게 제 브이로그를 기다리시는 열 분의 구독자분들에게 월요일에 뵙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지 대충들 아는데 카톡으로 전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월요일에 브이로그에서 만나겠습니다. 안녕